안녕하세요. 보안포에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모이애킹의 동첩분석을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 무료 강의들을 요즘 자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고 좋으면 항상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면 반응을 보면 좋죠. 반응을 보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그러한 응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이애킹 동첩분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활용도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거예요. 어떤 실습을 하나씩 하기보다는 실습은 이제 뒤에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각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전에서도 영상에서도 이제 잘 보시면은 제가 그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 보일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올렸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유료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 이렇게 접근 못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예전에 오토브리스 제비라고 하는 것들은 한 두세 시간 정도 계속 이렇게 또 살펴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실습까지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것들이 후에 또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이애킹에서 이제 동첩분석이라는 말을 좀 해요. 사실 이거는 용어들이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주관적인 의견들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표준으로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이 사실 좀 없죠. 없다기보다는 이제 뭐 사람들마다 좀 달리 용어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동첩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동화분석 아니면은 음 어떤 뭐 그냥 명칭을 확실하게 하죠. 어떤 분석을 어떤 자동분석을 통해가지고 뭐를 했다. 어 아니면 뭐 스캐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동첩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자동 스캔 도구를 활용한 분석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자동분석, 동첩분석이라는 자동분석을 통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애킹에서는 어 매뉴얼적으로 저희들이 수동진단이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또 이제 수동진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매뉴얼 진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 용어들이 조금 조금 보서마다 좀 달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자동분석 아니면 동첩분석 아니면 이제 매뉴얼 진단 혹은 수동진단 이렇게 용어들을 저도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하곤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동첩분석, 자동도구를 활용하는 이유들 이유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이애킹에서 수동진단만을 이용해서 진단하는 사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수동진단을 통해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의미하고 있는 동첩분석, 자동진단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객들한테 내 모든 url에 대해서 너버하는 값, 어떤 get로 주소값으로 넘어가는 거나 아니면 어떤 post값으로 넘어가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값들에 대한 파라미터 값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을 점검을 했다라는 결과들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제일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첩분석, 우리가 수동진단, 어떤 모이애킹에 의해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취약점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거냐면 중요한 것들은 어떤 백업 파일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감으로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보면 우리가 못 찾죠. 뒤에 어떤 백업 파일들이 있는데 다 bak라는 백업 파일들을 다 붙여서 테스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zip 파일이라는 것을 다 붙여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분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백업 파일들을 찾는 거나 아니면 두 번째 어떤 인증처리 미흡이 안 된 것들 특히 관리자 페이지는 아니면 눈으로 봐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페이지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추측을 못하니까 그거를 이제 도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 파일을 통해서 계속 다 대입을 해보면서 디렉토리 검사를 해보는 거죠. 디렉토리 구조를 보는 목적으로도 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모이애킹그나 수동진단에 의해서 찾아낼 수 없는 대표적인 그런 취약점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큰 목적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이 수동진단이라는 것은 샘플링 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샘플링 그러니까 어떤 게시판이 있었을 때 그 모든 게시판에 대해서 동일한 모듈이라고 생각하면 한쪽 게시판만 저희들이 취약점을 찾아내고 나머지 동일한 모듈로 사용하는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일한 취약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보고서에도 기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시간이 얼마나 주어져에 따라서 또 매뉴얼 진단 얼마나 많은 페이지들을 보게 되냐 이것들이 달라지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보면 샘플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샘플 진단에서 놓치는 그런 취약점들 이런 값들 모든 파라미터 값에서 내가 SQL 인젝션이라는 것을 모든 URL에 대입을 통하면서 내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매뉴얼 진단으로 하다 보니까 빼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든 값들에 대해서 내가 파라미터 값을 다 점검을 했다. 이 취약점에 대해서는 다 점검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증적자료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동적 분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내가 전수 진단을 했다는 것, 모든 파라미터에 전수 진단을 했다는 것 두 번째는 이런 것과 같이 내가 매뉴얼 해킹, 어떤 수동 진단으로 할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취약점들, 별개의 취약점들을 더 찾아내는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해킹이라는 모든 그런 업무들, 모이해킹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동적 자동화 분석 플러스 수동 진단에 대한 결과값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위협적인 것들을 분석을 해서 결과물을 작성하는 것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상 저희들이 네트워크나 아니면 서비스가 이제 상황상 이런 자동화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영향들이 좀 많이 간다. 영향들이 좀 크게 가가지고 서비스가 어떤 장애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고객들이 그러한 동적 분석, 자동화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안 좋았던 일들이 발생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동화 분석들을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충분히 고객사들한테는 이 동적 분석을 왜 하냐에 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 진단 중심으로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 기준, 우리가 동적 분석에 대해 선택 기준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제일 중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한 의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이 정책적 룰 업데이트죠. 보통 오픈소스 도구가 단점이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관리보다는 이제 오픈소스는 한 번 오고 난 뒤에 이제 정책 업데이트나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 줘야 하는데 같이 해 줘야 하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마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시대가 흐르면 거기에 맞게 취약점들에 관련된 그 항목들도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룰들도 업데이트 되어야만이 사용자들이 쓰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유료 도구에서는 계속 유지를 하죠. 우리가 유지 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유료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뭐 무료 도구하고 유료 도구에 누가 더 좋냐고 했을 땐 당연히 유료 도구 쪽이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점이다 보니까 더 좋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탄이 이제 최소화 되는 것들의 도구들을 선택 기준으로 좀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취약점들이 나왔다거나 하지만은 그 중에서 만약 뭐 1000개의 취약점이 나왔다. 근데 이게 다 취약점이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중에서 실제 취약점들은 뭐 한 너무 넉넉 잡아가지고 한 20개 정도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20개 정도 나왔다고 하면 나머지 980개를 골라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도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0개 취약점 정도밖에 나오고 그 중에서 진짜 정탐이 18개 정도이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것보다는 이거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간상이요. 근데 이제 뭐 차이가 어느 거에 따라서 이제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냐. 정적 동적 분석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솔루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또 인원들을 내부적인 인원들을 어느 정도 줄이면서도 그걸로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솔루션들을 또 도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러한 비교 분석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당연히 사용자들, 담당자들이죠. 담당자들이 사용했을 때 이것들이 편의성들,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가 확실하게 내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이렇게 잘 나와야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사용자 편의성이 좀 주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료 도구를 사용하던, 유료 도구를 사용하던 이 세 가지가 아마 선택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의 그런 동첩 분석 결과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겠죠. 정책이나 이런 것들 이유 때문에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보면 비교를 해보면 A라는 스캐너 중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을 B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B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을 또 A에서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도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첩 분석을 돌리다 보면 시스템이나 서비스에 조금 나쁜 영향들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무작위로 어떤 데이터들을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임의로 어떤 게시바를 지우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비교를 하면서 조금 그런 룰 정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하고 또 결과들을 좀 설정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것들이 정탑인지에 대해서 좀 줄여 높이는 거죠. 정탑률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첩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 이것도 제 주관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리도가 당연히 있다면 우리가 아코네틱스 같은거나 AP 스캔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 지원을 받는다면은 당연히 그것들을 좀 한두 개 정도는 그 중에 한 개 정도는 저희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무료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동첩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요. 그래서 첫 번째는 AWS의 좌위라는 도구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윈도우에서도 설치가 할 수 있고 리눅스에서도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좌위라는 것은 좋은 것은 뭐냐면은 이 무료 도구 안에서도 이제 스캐닝 기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하는 우리가 이 버프 스위터라는 것이 있는데 버프 스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 무료 도구에서는 이 스캐너 기능들이 지원을 하지가 않아요. 우리 커뮤니티 버전에서는요. 그래서 이 동적 버프 스위터에서 동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스파이더라는 디렉토리 구조들을 파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트루더라는 것을 이용해서 기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 파일들을 여기다가 삽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캐너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이 인트루더 활용법들 버프 스위터 시리즈라고 이렇게 동영상을 지금 배포를 했거든요. 거기 안에 보면은 인트루더에서 활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더 활용법들을 제가 추가를 드리긴 할 건데 이것들을 이용해도 충분히 스캐너 기능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렇지만 이제 프로 버전에서는 확실하게 스캐너 기능들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 어떤 그 금액 대비 유료 스캐너 중에서도 금액 대비 좀 좋은 결과들을 내는 것이 바로 이제 버프 스위터 프로 버전이에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버프 스위터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썼지만은 정말로 이제 연구를 하는 동안에 참 좋은 스캐너다 라고 판단할 정도로 좋은 스캐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프 스위터에서 이렇게 스캐너 기능들이 지원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오토불스 제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스캐너 기능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캐너 기능까지 다 지원이 되고 스캐너 지금 현재 제가 스캐너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스파이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캐너 기능 그 다음에 사이트 강제 검색을 하는 그런 디렉티어 구조를 파악하는 강제적으로 어떤 사전 파일들을 대입하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여기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러그인 플러그인에 대해서 그 뭐냐 정책이죠. 정책 아까 패턴처럼 그 정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좋은 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정책 업데이트에서 얼마나 많은 업데이트 무료 도구 기준에서 유료 도구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냐라는 것이 바로 이 OWS 빗잡이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라크니인데 좀 발음도 좀 애매하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서 압축을 해제하고 바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돌렸던 경우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인데 요거는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상당히 좋고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여기를 클릭하면 안되죠?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 보고서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용자 편의성에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 같은 경우도 보더라도 디폴트로 만약 여러분들이 돌린다면 이 디폴트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파일 정책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하나씩 다 선택을 해가지고 별도의 프로파일들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프로파일입니다. 프로파일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 프로파일들을 자기 서비스나 고객 서비스에 맞게 어떤 취약점들을 여기다가 적용할 것인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서비스에 어떤 영향들을 줄 거라고 판단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 항목들을 제외를 하고 프로파일로 만들어내야겠죠. 그래서 이 자동 분석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돌리려면 여기 안에 있는 이 취약점이 어떤 취약점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프로파일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 같은 경우에도 결과값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좀 결과 분석을 많이 하는 편이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정책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좀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버프 스위터 이거는 이제 프로시를 기능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없게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스프로이트에 보면은 이제 다양한 모듈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메타스프로이트라는 것은 좀 부가적으로 아직은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모예킹할 때 이제 버프 스위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좀 부가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어플로그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됐네요. 아무튼 이 W맵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제가 확인을 안 했었네요. 자 그래서 이 W맵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듈 스캐닝 기능들을 좀 사용할 수가 있고요. 메타스프로이트 안에서도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 어슬리어스 스캐너 이 스캐너 기능이죠. 이 스캐너 기능들을 보면은 무려 538개 정도의 그런 스캐닝 기능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HTTP와 관련된 것들 이것들 이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어떤 스캐닝 기능들이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능들을 모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연구를 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칼리니우스 쪽에 보면은 웹 애플리케이션 어널라이즈라고 해서 요거 도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뭐 스킥 PC 같은 경우나 아니면 W3A4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해봤는데 좀 관리 편의성들이 그게 좋지가 않고 어떤 패턴들이 제대로 들어가는지가 좀 판단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좀 추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도구들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만의 이런 선택 기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패턴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또한 나중에 프로파일을 만들어낼 것인가 아마 그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시간에서는 다음에는 제가 이 동적 분석의 몇 개의 도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실습까지 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항상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항상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